나는 댄서팀 멤버 중에 친오빠 손꼽팀 멤버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우리 성인과 파크에 대한 것입니다. 승용이! 한 번 더 해줘요. 한 번 더 해볼게요. 사진상과 다른 멤버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우리 성인은 어떤 분이 잘한가요? 방탄소년단 되게 막 애교도 많고 그렇잖아요. 사진을 보면요. 안이 좀 다른 것 같은데? 안이 좀 다른 것 같은데? 어디에 대한 말인지 알고 있죠? 어.. 제.. 오른쪽 외계심이.. 아.. 연습이 끝난 후 연습이 끝난 후 숙소에서 숙소에서 땡땡 안된다 땡땡 안된다 아.. 안이 형 안이 형 나 역시 했어 나 역시 했어 나 역시 했어 양치했다고 난 어제 샤워 두 번 했어 나 왜.. 내가 두 번 했다니까 나 두 번 했어 나 두 번 했어 샤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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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